네 안녕하십니까 해일중공업 파주 여기 성동리 현장에 여기 380이 하나 퍼졌어요 두산 380 우리 아는 사무실차인데 펌프를 못 구워가지고 우리 내꺼 380이 데이터로 왔어요 여기는 흙이 좀 많고 흙이 좋아요 흙이 나갈 때가 많아요 지금 겨울이라 이쪽으로는 암이 많고 이게 돌은 또 돈이에요 운반비 플러스 해갖고 또 현장으로 나가면 크락샤장으로 나가면 그냥 또 벌 수 있고 또 조금씩 또 할 수가 있고 그런 현장이에요 따푸들이 많이 붙었어요 정신없이 하네요 내 차에다 지네 3일차 붙여놨네 저건 또 욕심들은 많아 자주 안에 여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해일중공업 380 또 넨탈 현장이었습니다